레위기 15장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사람들도 그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뱉은 침이 깨끗한 사람에게 튀면 침 묻은 그 사람들은 모두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타고 다니는 안장도 모두 부정하다. 그리고 그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깔았던 어떤 것에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물건을 옮기는 사람도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그 손을 물로 씻지 않고 어느 누구를 만졌으면 그에게 닿은 사람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만진 오지 그릇은 꿰뜨려 버려야 한다. 그가 만진 것이 나무 그릇일 때에는 모두 물로 씻어야 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낳아서 정하게 되려면 1회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 여드레째 드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주 앞 곧 회마 거기로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는 속제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남자가 고름을 흘려서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준다. 남자가 정액을 흘리면 자기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정액이 묻은 옷이나 가죽은 모두 물로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였다가 정액을 쏟으면 두 사람이 다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들은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릴 때에 그것이 그 여자의 몸에서 흐르는 월경이면 그 여자는 이랫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에게 닿는 남자는 모두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 여자가 앉았던 모든 자리도 부정하다. 그 여자의 잠자리에 닿는 남자는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남자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닿는 남자는 누구나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남자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눕는 잠자리든 앉는 자리든 어떤 남자가 그 자리에 닿으면 그 남자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면 그 여자의 불결한 상태가 그 남자에게 옮아서 이랫동안 부정하고 그 남자가 눕는 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한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 눕는 잠자리는 모두 월경기간에 눕는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월경기간에 앉는 자리가 부정하듯이 모두 부정하다. 누구나 이런 것들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나 흐르던 피가 먹고 나서도 정하게 되려면 그 여자는 이랫동안 기다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 여드레째 드는 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회마거기에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는 속제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여자가 피를 흘려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준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거나 정액을 흘려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지킬 규례로서 몸이 월경 상태에 있는 여자와 부정한 것을 흘리는 남녀와 그리고 월경 상태에 있는 여자와 동침한 남자가 지켜야 할 규례이다. 레위기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그때의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개를 덮은 덮개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얘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소떼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재재물로, 순냥 한 마리를 번재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다 모시로 만든 호돗을 입어야 한다.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 한 벌이 된다. 그는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속재재물로 바치는 순념소 두 마리와 번재물로 바치는 순냥 한 마리를 받을 수 있다.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재재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한 그는 순념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회마거기에 주 앞에 세워놓고, 그 순념소 두 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순념소를 끌어다가 속재재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순념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재재물로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아론이 자신을 속하는 속재재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는 예식은 다음과 같다. 그는 먼저 수소를 잡아 자신을 속하는 속재재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주 앞에 재단에 피어있는 숯을 향로에 가득히 담고, 또 곱게 간 향기 좋은 향가루를 두 손으로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타는 연기가 증거계 위에 덮개를 가리오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그는 수소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덮개 넘어 곧 덮개 동쪽 부분에 한 번 뿌리고,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덮개 앞에 일곱 번 뿌려야 한다. 이어서 아론은 백성이 속재재물로 바친 순념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수소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덮개 넘어와 덮개 앞에 뿌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탔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회막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부정탄 백성이 드나들어서 회막도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아론이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식을 올리는 동안에는 아무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성소 안에서 치르는 예식이 끝나면 아론은 주 앞에 있는 재단으로 나아가서 그 재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올리고, 잡은 수소의 피와 순염소의 피를 받아다가 재단불에 돌아가면서 발라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찍어 재단 위에 일곱 번 뿌려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같이 부정하게 된 재단을 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아론은 성소와 회막과 재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마치게 된다. 다음에 아론은 살려둔 순염소를 끌고 와서 살아있는 그 순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박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순염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순염소를 빈들로 내보내야 한다. 그 순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순염소를 빈들로 내보낸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간다. 그때 그는 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은 모시옷은 벗어서 거기 놓아두고, 성소 안에서 물로 목욕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속죄재물로 바친 기름기는 재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그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속죄재물로 희생된 수소와 순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서 죄를 속하는 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그것들을 진 바깥으로 끌어내고 그 가죽과 살코기와 똥을 불에 태워야 한다. 이것들을 태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다음은 너희가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 그 달 10일은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니 아무 일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거나 다 지켜야 한다. 이 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이 날은 너희가 엄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다.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다. 이것은 너희가 길이 지킬 규례이다.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 곧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속죄 예식을 만든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예복을 입는다. 그는 지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하며, 회먹과 재단을 성결하게 하여야 하고, 제사장과 회중, 곧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속하려고 할 때에 하나에 한 번씩 길이 지켜야 할 규례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아론에게 일러주었다. 레위기 17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이것은 나 주가 명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는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바깥에서 잡든지 그것을 회막 어기로 가져와서 주의 성막 앞에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짐승을 잡은 사람은 실제로 피를 흘린 것이므로 죄를 면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들판에서 죽이려고 한 짐승을 주에게 가져와야만 한다. 그들은 그 짐승을 회막 어기에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주에게 바치는 화목 제물로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어기에서 주의 재단 쪽으로 뿌린다. 기름기는 불살라서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여야 한다. 백성은 더 이상 그들이 잡은 짐승을 순념소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는 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번제물이나 어떤 희생제물을 잡고자 할 때에는 그 짐승을 회막 어기로 끌고 가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어떤 피든지 피를 먹으면 나주는 그 피를 먹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나는 그를 백성에게서 끊어버리고야 말겠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재단의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어떤 외국 사람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 사람이 사냥을 하여 먹어도 좋은 어떤 짐승이나 새를 잡을 때에는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피는 곧 그 생물의 생명이니 누구든지 피를 먹으면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저절로 죽었거나 야수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사람은 본토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되다가 저녁이 지나면 깨끗해진다. 그러나 그가 옷을 빨지도 않고 목욕을 하지도 않으면 그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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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